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 켜야 됩니까? 그거는 답이 딱 한 개다, 상상병. 어떤 여잔데? 여자보단... 내가 안 막았으면 형 저 사람 죽였어. 너 이러는 거야, 엘리스 치기로 보여. 간다, 형. 처음 끝났어. 아, 저 기억 안 납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교통사고 날 뻔했던. 괜찮습니까? 아, 그때 교통사고. 아, 진작에 인사했으면 했는데 한우탁입니다. 아, 네, 정해사님. 오늘 저녁 어때요? 선약 있습니까? 저녁은 없긴 한데. 그럼 갑시다. 내가 거기서 올게. 너? 나의 정제 찐새끼, 기러인! 나의 정제 찐새끼, 기러인! 나의 정제 찐새끼, 기러인! 아, 그럼 간 김에 쌈부도 좀 부탁합니다. 네, 뱃잎에 쌈모. 알겠습니다. 승헌아. 어떻게 시험구절이 생각난다. 쉬?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잠깐만 보아야 사랑스럽다. 저게. 저자가 그런가. 얼굴이 좋다. 타고났어. 연애하자. 연애하지. 연애하지. 네. 착색하시려 봐야 돼. 어딘데? 연애하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조선아. 네. 뭐라고 하면 돼? 네. 아. 씨. 아, 보이로. 네. 아, 대빈 살해. 그리고 손녀미가. 아, 싹 영어로. 아, 진짜. 뭘, 왜, 왜 봐봐. 이걸로 진짜 너무 웃겨. 알았어요. 뭐, 그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알았어요. 뭐, 변화 스타일이어서. 빨리 좀 전화해요. 바로 올테니까. 됐습니다.